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또윤주TV입니다 오늘 저의 것은 이 원더워프는 안팽이던 건데요 이 원더워프는 핵종이 대장과 핵종이 이번 시간에 접은 것은 이번 시간에 접은 것은 핵종이 대장과 핵종이 다 펼쳐서 자 그다음은 자 밑으로 마찬가지로 원더워프에 프레임을 적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엔 이 부분까지 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주연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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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주세요 똑같은 모양이 되도요 접어주세요 마지막 한 군데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 주연선은 이게 너무 흥림에 너무 흥림을 너무 또 지금 그립은 페이퍼블레이드 모입니다 좀 개선을 살려보세요 아까 잡았던 대로 접어줬어 자 그다음 코어 부분도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어 여기다가 펴어 오오 자 그다음은 자 똑같이 똑같이 세 번 접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서 그다음 삼각 주머니 모양으로 다시 딱 맞춰주세요 일단 다시 딱 맞춰주세요 그다음 잘 따라 접어서 이렇게 잘 따라 접어서 이렇게 멋진 원더 워플이란 펜이 접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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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